중검단처럼 빨리 봐 안녕하세요 펀조이 라이더스 스윙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찾던 바이크 매물이 나와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지하 3층엔 우리 연수 언니가 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먼지가 뽀얀 채로 오늘은 동무기를 타고 이동해볼건데요 약속시간에 늦지 않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크 상태를 확인해볼건데요 사진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슬립이나 노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친구는 키로스도 짧고 보편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이제는 단조된 모델이라 중고맥을 밖에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굉장히 시위했답니다 봉카울도 너무 이뻐서 괜찮다 검은색 너무 이쁘네 아 베리가 있던데 매물은 꼭 직접 보고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매하기로 결정이 되면 판매자님께 서류 3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저는 확인되는대로 바로 손탈 싸드렸습니다 지금 저 친구가 저거를 타기 전에 되게 많은 거를 탔어요 제가 125부터 R6까지 막 타고 차도 다 때려부수고 막 그러다가 막 다 때려부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거 산거 그래서 다투메에서 24시간 가입을 탑승으로 검색했고요 늦은 시간이라 할 때는 좋지만 프로듀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다시 누구 같아요 아 다시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다시 누구한테 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